12. 우리들의 친구들이 간 땡땡땡신은 젊은 현지사에 관할하려 있었는데 그는 러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보주의자이자 폭군이었다. 부임에서 처음 1년 동안 그는 건의 기병대에서 퇴직한 이등대위이자 말사육장 주인이며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소문난 현의 귀족단장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관리들과도 다투었다. 이 때문에 일어난 불화가 워낙 커져서 결국 베떼르부르그 정부는 정권위원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모든 문제를 심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정부는 마트베이 일리치 콜라지인을 정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한테 키르사노프 형제의 후견인이었던 바로그 콜라지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젊은 관료들 중 한 사람으로 최근에 나이 40을 넘겼지만 벌써 국가의 요직을 노렸고 양쪽 가슴에 훈장을 하나씩 달고 다녔다. 사실 훈장 하나는 외국에서 받은 변변치 못한 훈장이었다. 그는 조사를 받게 될 현지사처럼 진보주의자였고 이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관들과는 달랐다. 그는 스스로를 아주 높게 평가했으며 그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인정하듯이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아주 온화하게 웃곤 했으므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더없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이른바 혼낼 줄도 알았다. 아래 사람들을 야단칠 때 그는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는 공무원의 첫 번째 자질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개 바보 취급을 당했다.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관리라면 누구나 그의 머리 위에서 놀았다. 마트베이 일리치는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조를 평가했고 프랑스와 기조라는 사람인데요. 기조는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아닙니다. 기조를 평가했고 자기는 고집불통이 아니며 시대에 뒤떨어진 관료집단에 속하지 않고 사회생활의 중요한 현상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말들을 훤히 꿰고 했었다. 또한 그는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로 현대문학의 발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어른이 그리에서 아이들의 행렬을 만나면 이따금 그 행렬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기억이다. 그는 베테르부르그에서 살고 있던 스베니차 부인의 야회에 나갈 스베니차 부인은 여류 작가이자 신비주의자이고 1860년에 출간된 그녀의 작품은 러시아 사교교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스베치나 부인의 야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콩디아크의 책을 이 콩디아크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감각주의자로서 여기서 언급된 책은 감각론, 감각론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콩디아크의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곤 했던 알렉산드로 일세 통치 시절의 정치가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단지 방법이 다르고 더 현대적이었을 뿐이다. 그는 약삭바른 궁신이자 아주 교활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지혜도 없었지만 자기 이익을 챙길 줄은 알았다. 이 점에서는 아무도 그를 넘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트베이 일리치는 교양 있는 고관 특유의 친절한 태도로 정확히 말하자면 장난스러운 태도로 아르카디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초대한 친척들이 시골에 남아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 자네 아버지는 항상 괴짜였지. 그는 화려한 벨벳 실내복에 달린 수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복 단추를 아주 단정히 채운 젊은 관리에게 돌아서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띄며 뭐라고? 하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서 입술이 달라붙은 젊은 관리는 은거추춤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하며 상관을 바라보았다. 마트베이 일리치는 이렇게 부하의 혼줄을 빼야놓고는 다시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체로 우리의 고관들은 부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소위 영국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고관은 갑자기 가장 간단한 말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기머거리가 된다. 예컨대 교관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하고 묻는다. 그러면 부하는 아주 공손하게 아랜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가가가카 응?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했지? 고관에 굳은 어토로 다시 묻는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가가카 뭐라고? 어쨌다고? 금요일하고? 어떤 금요일? 금요일은 가가가, 가카 일주일 중의 하루입니다. 아니, 자네가 날 가르칠 생각인가? 마트베이 일리치는 비록 자유주의자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고관은 고관이었다. 현 지사를 방문할 것을 자네에게 권하네. 그는 아르카대에게 말했다.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권하는 것은 힘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가야 한다는 낡은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현 지사가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이네. 게다가 자네는 아마 이곳 사교계를 알고 싶겠지? 설마 자네 곰은 아니겠지? 현 지사가 모래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되어 있어. 아저씨도 그 무도회에 가시나요? 아르카리가 물었다. 날 위해 여는 무도회야. 마트베이 일리치는 유감스럽다는 듯 말했다. 자네 추먼 추나? 추긴 하지만 잘 못 춰요. 그거 안됐군. 여긴 예쁜 처녀들이 많은데 젊은이가 춤을 못 추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 고로한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혜가 발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바이런식 낭만주의는 우수꽝스러워? 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아저씨, 전 바이런식 낭만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네에게 이곳 귀 부인들을 소개해 주지. 내가 자네를 내 날개 밑에 품어주겠네? 마트베이 일리치는 아르카드의 말을 막으며 만족스럽게 웃으댔다. 자네는 따스해지겠네 그래? 이때 하인이 들어와 세무감독 국장에 왔다고 보고했다. 하인은 간사스러운 눈에 주름진 입술을 한 노인으로 자연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모든 꿀벌이 모든 꽃에서 뇌물을 받는 여름날을 특히 좋아했다. 아르카드는 방에서 나왔다. 아르카드는 자기들이 머무르는 여인 속으로 돌아가 바자로퍼를 만나 현지사한테 가자고 오랫동안 설득했다. 할 수 없군. 결국 바자로퍼가 승나겠다. 일단 시작한 일은 쉽게 그만둘 수 없지. 지주들을 보러 왔으니 가서 보자고. 현지사는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나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고 그 자신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분주한 듯 밥이 서둘러 댔다. 아침부터 꽃 끼이는 제목의 넥타이를 꽉 잡아매고 천천히 먹고 마실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현에서는 그를 브루달루라고 불렀는데 이 브루달루는 루이 브루달루를 말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성교사로 그의 설교는 19세기 초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그를 브루달루라고 불렀는데 유명한 프랑스 설교자가 아니라 잔소리꾼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키르사노프와 바자루프를 무도해 초대하고는 임의로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여 카이사로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2분 후에 다시 그들을 초대했다. 그들이 현지사를 방문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옆을 지나가던 서프링이 달린 경사류마차에서 슬라브 주의자들이 즐겨 입는 헝가리 건의병 외투를 걸친 짝달마가 남자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예브게니 바실리치 하고 소리치며 바자루프에게로 달려왔다. 아 이거 시트니코프군 아닌가 바자루프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다. 여긴 어쩔 일로 왔나? 생각해보게 정말 대단한 우연이야 시트니코프가 말했다. 그는 경사류마차 쪽으로 돌아서서 대여섯 번 손을 흔들며 외쳤다. 뒤에서 따라와 따라와 실은 아버지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 나는 오늘 자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벌써 자네 숙소에 갔었지. 실제로 두 친구가 숙소로 돌아와서 보니 귀퉁이에 접은 명아님이 놓여있었고 시트니코프라는 이름이 한쪽에는 프랑서로 다른 한쪽에는 고대 슬라브의 조합문자로 적혀있었다. 혹시 현지사한테 갔다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 갔다들 오는 건 아니겠지? 혹시가 아닐세 우리들은 막 거기에서 오는 길이야. 아하 그렇다면 나도 현지사한테 가야겠네 예브게니 바실리치 소개해 주거나 소개해 주게나 자네의 이분에게 시트니코프, 카르사노프, 바자로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웅얼거렸다. 반갑습니다. 시트니코프는 아르카디의 옆으로 다가와 싱글거리며 지나치게 화려한 장갑을 서둘러 벗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브게니 바실리치의 오랜 친구인데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 친구 덕분입니다. 아르카디는 바자로프의 제자를 바라보았다. 작지만 유쾌한 인상을 주는 매끈한 얼굴에는 불안하고 어슬픈 표정이 어려있었다. 그리고 마치 푹 꺼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작은 눈은 불안하게 사물을 응시했다. 그는 불안스럽게 웃었는데 웃음소리는 왠지 짤막하고 딱딱했다. 정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예브게니 바실리치가 내 앞에서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 말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던지.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았지요. 그저야 나는 제대로 된 인물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렇고 예브게니 사빨리치 자네는 이곳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꼭 들러야만 하네. 그녀는 자네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네가 방문하면 정말로 기뻐할 거야. 어쩌면 이미 자네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 도대체 어떤 여잔가? 바자로퍼가 내 끼지 않아 하며 물었다. 쿠쿠시나 에브독시 에브독시야 쿠쿠시나 참으로 훌륭한 인물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된 여성 진보적인 여성이라네. 그래 어떤가 지금 그 여자 집으로 함께 가세. 그녀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어. 거기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시나. 아직 식사들 안 했지? 아직 안 했네. 그럼 잘됐네 이보게. 그녀는 남편하고 갈라섰는데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네. 미인인가? 바자로퍼가 말을 끊었다. 아니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그녀에게로 끌고 가려는가? 에이 농담하고는. 그녀는 우리에게 샴페인 한 병을 낼 거네. 아 그래. 이제야 자네가 실제적인 인간으로 보이는군. 그런데 자네 부친은 아직도 주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시트니코프는 서둘러 대답하고 쬐지는 듯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래 어떤가 갈 텐가? 정말로 모르겠네.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니까 가보게나. 아르카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키르사노프 씨 당신은 어때요? 시트니코프는 말을 받았다. 같이 갑시다. 당신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쿠크신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샴페인 한 병은 나오는 거지? 바자로프가 물었다. 세 병. 시트니코프가 소리 높여 외쳤다. 내가 보증하지. 무엇으로? 내 목을 걸고. 그것보단 자네 부친의 돈가방을 거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가보세요. 13. 아부도지아 니키티시나 혹은 예부독시아. 쿠크신아가 살고 있는 모스코바 귀족풍의 작은 집은 텐텐텐시에서 최근에 불타버린 거리 중 한 곳에 위치했다. 모두 알다시피 러시아의 현청 소재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불이 나고 난다. 그녀의 진문에는 명함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그 위로 초인종의 손잡이가 보였다. 현관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한 사람은 한여 같기도 하고 말동무 같기도 한 신뢰물을 쓴 어떤 여자였다. 이것은 여주인의 진보적 경량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시였다. 시트니코프는 아부도지아 니키티시나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빅토르 당신인가요? 가냘픈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들어와요. 신뢰물을 쓴 여자는 즉시 사라졌다.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슬라브 주의자들이 즐겨 입는 헝가리 권위병 외투를 재빨리 벗으면서 시트니코프가 말했다. 그 외투 밑에서 남자용 상의 같기도 하고 커다란 여자용 외투 같기도 한 것이 드러났다. 그는 아르카디와 바자로프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상관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들어와요. 젊은이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방은 객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업실 같았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종이, 편지, 대부분 뜯지 않은 두툼한 러시아의 잡지들이 쌓여 있었고 아무데나 마구 내버린 권력 꽁초들이 하얗게 늘려 있었다. 가죽을 씌운 소파에는 아직 젊은 금발의 부인이 약간 헝클어진 차림으로 반쯤 누워서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좀 짧은 듯한 두 팔에는 커다란 팔찌를 끼고 머리에는 레이스가 달린 삼각수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에 노란 단비 가죽을 댄 벨벳 외투를 아무렇게나 의자 어깨에 걸치면서 너릿너릿 말했다. 안녕하세요 빅토르. 그녀는 시트니코프와 악수했다. 바자로프, 키르사노프. 시트니코프는 바자로프를 흉내내어 딱딱 끊어서 말했다. 어서들 오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둥그런 눈으로 바자로프를 응시하면서 두 눈 사이에는 조그만 들창고가 외롭게 붉은 빛을 띄고 있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바자로프와 악수를 했다. 바자로프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 해방된 여자의 작고 볼품없는 얼굴에는 유난히 못생긴 데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보는 사람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무심코 그녀에게 무슨 일이죠? 배가 고픈가요? 아니면 심심한가요? 아니면 부끄러운가요? 왜 그렇게 긴장하는 거죠? 하고 묻고 싶어질 정도였다. 시트니코프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계속 안질부질못했다. 그녀는 아주 허물없이 말하고 행동했지만 어딘가 의색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착하고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은 흔히 아이들이 말하듯이 일부러 그리는 것 같았다. 즉 솔직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바자로프. 쿠크 신화가 되뇌었다. 그녀에게는 모스코바를 비롯해 지방에 사는 모든 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 특유의 버릇. 즉 사귄 첫날로부터 남자를 성취로만 부르는 버릇이 있었다. 씨가 피울래요? 씨가도 씨가지만 알락의자에 편하게 몸을 쭉 펴고 앉아서 한쪽 다리를 쳐들고 있던 시트니코프가 말꼬리를 잡았다. 아침 식사를 좀 내시는 게 어때요? 우리는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샴페인도 한 병 올리라고 이러고요. 놀고 먹는 사람 같으니 쿠크 신화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웃을 때 윗잇몸이 드러났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자로프? 저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이죠? 난 생활의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시트니코프는 그만하게 말했다. 그것이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는 걸 방해하지는 않지요. 아니요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쿠크 신화는 소리 높여 말하면서도 아침 식사와 샴페인을 준비하라고 한의에게 지시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의견을 같이 하겠죠? 바자로프에게 몸을 돌리면서 그녀가 뜻붙였다. 나와 의견을 같이 하리라고 믿어요? 아니요 바자로프가 반박했다. 고기 한 점이 빵 한 조각보다 낫지요. 화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화학을 전공하세요? 나도 화학을 아주 좋아해요. 내가 직접 접착제도 만들었어요. 접착제를 당신이 그래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인형의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려고요. 나도 실제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리비힐을 좀 더 읽어야겠어요. 그런데 모스코바 통부에 실린 키슬라코프의 논문. 키슬라코프는 성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모스코바 통부는 1756년에서 1917년까지 발행된 반관보적 성격의 의용신문이었다. 모스코바 통부에 실린 키슬라코프의 논문. 당신은 여성노동론은 읽었나요? 꼭 읽어보세요. 당신은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학교 문제도 관심이 있겠죠? 당신의 친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름이 뭐죠? 구커시라 부인은 여사다운 허물없는 태도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다. 꼭 응석받이 아이들이 유모에게 질문하는 식이었다. 제 이름은 아르카디 니콜라이치 키르사노프입니다. 아르카디가 말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구커시나가 큰 소리로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참 멋지네요. 담배 안 피우세요? 빅토르 내가 당신에게 화났다는 거 알아요? 아니 왜요? 당신이 다시 조르두상드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이 조르두상드는 여성해방사상을 주창한 프랑스의 유류작가로 1840년대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르두상드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녀는 시대에 뒤뜨려진 여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감히 에머선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에머선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죠. 정신을 물질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직관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에머선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교육이나 생리학에 대해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발생학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을걸요? 우리 시대의 발생학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때 코코신아는 심지어 두 팔을 벌리기까지 했다. 아참! 엘리세비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논문을 썼더군요. 엘리세비치는 작가인 투르겐에프는 잡지 동시대인의 편집 동인인 엘리세에프와 아담오비치를 아이러니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엘리세비치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놀라운 논문을 썼더군요. 그는 천재적인 신사지요. 코코신아는 사람 대신의 신사라는 당어를 사용하곤 했다. 바자로프, 내 옆으로 와서 소파에 앉아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난 정말 당신이 두렵답니다. 왜죠? 알고 싶군요. 당신은 위험한 신사예요. 당신은 대단한 비평가니까요? 아, 이걸 어째? 우습게도 초원의 여지주처럼 찌꺼리고 있네? 하기에 난 정말로 여지주랍니다. 내가 직접 영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 영지 관리인 예로페이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꼭 쿠퍼의 소설에 나오는 페스파인드 같아요. 그에게는 뭔가 단순한 데가 있어요. 아, 나는 결국 여기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참 진절머리 나는 도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도시야 다 그렇죠. 바자로프가 냉정하게 말했다. 모든 게 자잘한 흥미거리뿐이니 그게 끔찍해요. 전에 나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모스코바로 가서 지냈지요. 지금은 내 남편 쿠커 시인이 모스코바에 살고 있어요. 모스코바도 지금은... 아, 모르겠어요. 이전의 모스코바가 아니에요. 나는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거의 떠나려고 했었는데. 물론 파리겠죠. 바자로프가 물었다. 파리와 하이델베르그. 왜 하이델베르그죠? 거기에 분젠이 있잖아요. 분젠은 독일의 화학자이고 1852년부터 89년까지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다. 이렇게 되었네요. 거기엔 분젠이 있잖아요. 바자로프도 이에 대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피에르 사포지니코프 그 사람을 아세요? 아뇨, 모릅니다. 저런 피에르 사포지니코프는 그는 아직도 리디아 호스타토바의 집에 드나들고 있지요. 그니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글쎄 그가 나를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난 자유로운 몸이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나님 덕분이라니.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어요. 쿠쿠시나는 담배진 때문에 주황색으로 물든 손가락으로 권련을 말아서 혀 끝으로 침을 발라 한번 빨아보더니 불을 붙였다. 이때 한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자, 여기 아침이에요. 식사를 할래요? 빅토르 코르크를 뽑아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입니다. 시트니코프가 대답하고는 쬐지는 소리로 웃어댔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술을 세 번 세 잔째 술을 마신 바자로프가 물었다. 있지요. 쿠쿠시나가 대답했다. 그러나 모두 속이 텅 빈 사람들 뿐이에요. 내 친구 오덴 초반은 예쁜 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평판이 안 좋고 물론 그런 건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견해도 없고 아량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 제도를 모두 바꿔야만 해요. 나는 진작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어요. 러시아 여성들은 아주 나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당신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트니코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여자들은 경멸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난 여자들을 경멸합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경멸할 수 있고 그 경멸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시트니코프에게 가장 유쾌한 날이었다. 특히 그는 여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몇 달 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의 단지 두루도 레오소프 공작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 앞에서 머리를 굽실거리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여자도 우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처럼 진지한 남자들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우리의 대화를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지. 바자로프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죠? 국어신아가 끼어들었다.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해.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푸르동의 견해에 찬성한단 말인가요? 푸르동은 프랑스의 사회평론가,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반대했다. 그는 여성의 중요 임무가 어머니가 되어 가사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당신은 푸르동의 견해에 찬성한단 말인가요? 바자로프는 그만하게 몸을 쭉 키웠다. 나는 누구의 견해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의 권위를 물리쳐라. 자기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 앞에서 강력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시트니코프가 소리쳤다. 그러나 맥콜리는 국어신아가 입을 때리고 했다. 맥콜리는 집어치워요. 이 맥콜리는 영국의 자유주의적 역사가로 영국사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콜리는 집어치워요. 시트니코프가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여자들의 편을 듭니까? 여자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받쳐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집어치워요. 그러나 시트니코프는 곧 말을 멈췄다. 하긴 나도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은 슬라브주의자예요. 아니. 난 슬라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야 물론. 아니요. 아니에요. 당신은 슬라브주의자이고. 슬라브주의자이고. 가정준칙. 이 가정준칙은 16세기의 작품으로 도시민의 아내, 아이들, 하인 등을 다루는 규범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준칙의 옹호자예요. 당신의 손에 채찍도 들 수 있을걸요? 채찍은 좋은 겁니다.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군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국거시인하가 물었다. 샴페인 말입니다. 신의 아는 아부도찌야, 니키티 신하. 당신의 피가 아니라 샴페인 말입니다. 여성들이 공격당할 때 나는 무심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요. 국거시인하가 말을 이었다.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당신들은 여성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미슐레의 연애론을 읽는 게 더 나아요. 이 미슐레는 프랑스 역사가이자 사회정치평론가. 연애론은 1859년에 출간된 그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슐레의 연애론을 읽는 게 더 나아요. 참 훌륭한 책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요. 소파의 구겨진 쿠션 위로 지친 듯이 한쪽 팔을 너러뜨리면서 예부 독시아가 말했다.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졌다. 됐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해서 뭐합니까? 그보다 당신이 어떤 부인에 대해 말을 했는데 아마 당신이 오딘초바라고 불렀죠? 도대체 어떤 부인입니까? 아름답지. 아주 아름다워. 시트니코프가 빽빽거리며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소개해 주지. 현명하고 부자고 과부야.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아직 충분히 개화되지는 못했어. 우리 쿠쿠신아와 더 가깝게 지내면 좋으련만. 쿠쿠신아, 난 당신의 건강을 위해 마십니다. 예부 독시아, 잔을 부딪혀요. 짠짠짠, 짠짠짠. 빅토르, 당신은 장난꾸르기예요. 아침 식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샴페인의 첫 번째 병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병까지 나왔다. 쿠쿠신아는 입을 다물지 않고 찌끄렸고 시트니코프는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편견인가? 범죄인가?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개성은 엄격히 말해 무엇인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술을 너무 맛해서 얼굴이 온통 빨개진 쿠쿠신아가 조율이 안 된 피아노 근반을 뭉툭한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엔 집시의 노래를, 다음에는 시모어, 시퍼의 로망스, 꿈꾸는 그라나다를 불렀다. 시트니코프는 목도리로 머리를 동겨매고, 다음 가사에서는 죽어가는 연인의 흉내를 했다. 그대의 입술과 내 입술이 불타는 키스로 포개졌네. 마침내 아르카디가 참지 못하고 큰설로 말했다. 여러분, 이제 이곳은 정신병원과 비슷해졌습니다. 이따금 이야기 도중에 냉소적인 말을 던지고 하던 바라조프는 그는 주로 샴페인에 열중했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라조프는 크게 하품을 하고 일어나서 여주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르카디와 함께 훌쩍 밖으로 나왔다. 시트니코프도 그들 뒤를 따라 뛰쳐나왔다. 그래, 어떤가, 어때? 시트니코프가 아부하듯 오른쪽 왼쪽으로 뛰어다니며 바조로프에게 물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정말 놀라운 여자라고. 러시아에 저런 여자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녀는 그녀 자체로 고상한 도덕적 현상이야. 그럼 너의 아버지가 하는 장사도 도덕적 현상인가? 그들이 막 지나치고 있는 술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조로프가 물었다. 시트니코프는 다시 쬐지는 듯한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넓없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조로프로부터 너라고 불리게 되자 영광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욕으로 생각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14. 며칠 후 현지사의 관제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마트베 일리치가 진짜 무도회의 주인공이었다. 현의 귀족단장은 순전히 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왔노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했고 현지사는 무도회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서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마트베 일리치의 사근사근한 태도는 오로지 현지사의 위험하고만 비교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의 기색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의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부인들 앞에서는 진짜 프랑스 기사처럼 찬사를 내려놓고 고관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크고 낭낭한 웃음을 연방 터뜨렸다. 그는 아르카디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큰 솔로 조카 녀석이라고 불렀고 조금 낡은 프로코트를 입은 바자로퍼에게는 무심한 듯 너그럽게 눈길을 서치며 분명치는 않지만 반갑다는 말을 모호하게 웅을 그렸다. 그의 말 중 나는 이라는 말과 매우라는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시트니코프에게는 손가락 하나 내밀며 웃음을 지었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다. 심지어 크리놀린도 입지 않고 이 크리놀린은 고래 수염으로 만든 테를 두는 넓은 스커트로 당시 무도회에 갈 때 이 스커트를 입지 않으면 결례가 되었다. 심지어 크리놀린도 입지 않고 더러운 장갑을 낀 채 머리에 극락조 장식까지 하고 나타난 쿠쿠시나에게도 매혹적입니다. 라고 인사했다.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춤출 남자의 수는 부족하지 않았다. 문관들은 주눅백 쪽에 몰려있었고 군인들은 열심히 춤을 추었다. 특히 군인들 중 한 사람은 파리에서 데이스트 살면서 싫어요 제기랄 나의 귀염둥이 같은 몇몇 대담한 감탄사를 배워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감탄사들을 진짜 파리 토박이처럼 완벽하게 발음했지만 동시에 이건 프랑스어네요. 뭐라고 말했고 동시에 만약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말했고 절대로를 반드시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한마디로 그는 대르시아식 프랑스 말투를 사용했다. 그것은 프랑스인들이 마치 천사처럼 프랑스를 잘하시는군요 라는 칭찬의 말을 러시아인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처럼 프랑스인들의 비웃음을 살만한 말투였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르다키는 춤이 서툴렀고 바자로프는 전혀 춤을 추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무도회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자 시트니코프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다. 시트니코프는 얼굴에 경멸적인 웃음을 띄고 이따금 가시도친 말을 던지며 그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상황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안색이 변하더니 아르카디 쪽을 바라보고 당황한 듯 말했다. 오딘 초바가 왔어요. 아르카디는 뒤돌아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키가 큰 여자가 호울의 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기품있고 당당한 태도에 깜짝 놀랐다. 맨살이 드러난 두 팔은 균형 잡힌 체구에 아름답게 매달려 있었고 가나다란 푸크시아 가지가 반짝이는 머리칼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어깨 위로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었다. 맑은 두 눈은 도톰하게 튀어나온 하얀 이마 아래에서 조용하고 총명하게 빛났다. 그 시선은 고요하지만 생각에 잠겨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입술은 보일듯 말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힘 같은 것이 풍겼다. 저 여자를 아십니까? 아르카드가 시트니코프에게 물었다. 가까운 사이지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요. 이 카드리우가 끝나기 전에 이 카드리우는 프랑스 사교춤의 일종입니다. 바저로프도 오딘초바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바저로프가 말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군. 시트니코프는 카드리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아르카드를 오딘초바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나 시트니코프는 이 부인과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말을 더듬거렸고 그녀는 약간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르카드의 성을 듣자 오딘초바는 정다운 표정을 띄며 니콜라이 페트로비체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친을 두 번 만났고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때 어떤 부관이 그녀에게 달려와서 카드율을 추자고 청했다. 그녀는 그 청을 받아들였다. 당신은 춤을 추십니까? 아르카드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럼요. 왜 내가 춤을 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마주르카를 추시겠습니까? 오딘초바는 너그럽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아르카드를 바라보았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가한 누나가 아주 어린 동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오딘초바는 이제 스물아홉으로 아르카드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아르카드는 그녀 앞에서 자신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훨씬 더 커 보였다. 마트베이 일리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아침하듯 말을 끌었다. 아르카드는 옆으로 물러났지만 계속 그녀를 주시했고 카드리우를 추는 동안에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강과도 파트너와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머리와 눈을 조용히 움직였고 두 번쯤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코는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처럼 약간 두툼하고 피부색도 그리 맑지는 않았지만 아르카드는 지금껏 이렇게 매력적인 부인을 본 일이 없다고 단정해버렸다. 그녀의 음성이 거의 기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주름도 다른 여자들이 입은 드레스의 주름과는 달리 더 맵시 있고 더 풍성해 보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유달리 경쾌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주르카의 첫 멜로디가 울리고 그녀 옆에 앉았을 때 아르카드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녀와 이야기할 준비를 하면서도 그저 머리를 한 손으로 쓰다듬을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가 부끄러워하고 흥분한 것도 잠시였다. 오딘 초바의 침착한 마음이 그에게 전해졌는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아르카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베테르부르그와 시골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딘 초바는 부채를 살짝 폈다 접었다 하면서 점잖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춤을 청할 때마다 그의 장황한 이야기는 중단되곤 했다. 시트니코프는 그녀에게 두 번 춤을 청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다시 부채를 집어들었는데 전혀 숨이 가쁜 기색이 없었다. 아르카드는 다시 찌꺼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과 아름다운 이마 그리고 사랑스럽고 위험있고 총명한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며 그녀와 이야기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말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의 인생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몇 가지 소견을 듣고 나서 아르카드는 이 젊은 여성이 그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트니코프 씨가 당신을 저에게 데려왔을 때 당신 곁에 서있던 분은 누구죠? 오딘 초바가 아르카드에게 물었다. 아 보셨나요? 이번에는 아르카드가 물었다. 아주 잘생긴 친구죠. 제 친구 바자로퍼입니다. 아르카드는 자기 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가 친구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했던지 오딘 초반은 몸을 돌려 바자로퍼를 유심히 쳐다보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에 마주르카가 거의 끝났다. 아르카드는 그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아주 멋진 한 시간을 보냈다. 사실 그는 이 시간 내내 그녀가 정말이지 너그롭게 자기를 대해준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마음은 이런 감정으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음악이 멎었다. 고마워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딘 초바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친구분과 같이 오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대담한 사람과 만나보면 흥미로울 것 같군요. 현지사가 오딘 초바에게 다가와 만찬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염려하는 듯한 얼굴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물러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르카디에게 머리를 끄덕이며 마지막 미소를 보냈다. 아르카디는 허리 굽혀 인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까만 비단 옷의 잿빛 광채에 휩싸인 그녀의 몸매는 정말로 날씬했다. 그러고는 이 순간 벌써 그녀는 나의 존재를 잊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뭔가 아름다운 겸양 같은 것을 느꼈다. 그래 어땠나? 아르카디가 구석으로 돌아오자마자 바자로프가 물었다. 만족했나? 조금 전 어떤 지주는 그 여자를 보고 오 아 라는 말밖에 못하더군. 그 지주라는 사람은 바보 같아서. 그래 자네가 보기에도 그 여자가 오 아 하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아직 멀었군. 정말 순진한 친구야. 나는 그 지주의 속내를 모르겠네. 오딘 초바가 아름다운 건 분명해. 그러나 그녀는 아주 차갑고 엄격하게 행동하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알겠나? 바자로프가 말을 가로챘다. 자네는 그 여자가 차갑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자네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나? 그럴지도 모르지. 아르카디가 웅얼거렸다. 난 그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없네. 그건 그렇고. 그 여자가 자네와 사귀고 싶어 해. 자네를 집에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 자네가 얼마나 내 얘기를 늘어놓은지 알만하네. 그러나 잘했어. 날 데려가게나. 그녀가 그저 사교교의 여왕이건 쿠쿠시나처럼 해방된 여자이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 여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멋진 어깨를 가지고 있더군. 아르카디는 바자로프의 냉소적인 말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친구를 비난했다. 왜 자네의 여성들이 사상적 자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나? 아르카디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게. 내가 볼 때 자유롭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다 덜떨어진 것들이야. 대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두 젊은이는 저녁을 먹고 즉시 자리를 떴다. 쿠쿠시나는 신경질적이고 심술굽기는 했지만 약간 소심하게 그들 뒤에서 웃으댔다. 두 사람이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지는 마지막까지 무도회장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지나도록 시트니코프와 함께 파리식으로 폴카와 마주루카를 한 바탕 치웠다. 현지사가 연 무도회에는 이 교훈적인 관경으로 끝이 났다. 15. 그 귀 부인이 어떤 종류의 포유동물에 속하는가 두고보세요. 15. 다음날 오딘초보가 묵고 있는 호텔 계단을 올라가면서 바자로프가 아르카대에게 말했다. 16. 무언가 좋지 않은 냄새가 코에 느껴지는걸? 16. 놀랍군. 아르카대가 소리 높여 말했다. 16.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자네가 바자로프가 그런 편입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니. 17. 자네는 정말 괴짜야? 바자로프가 무심하게 말했다. 17. 우리들 말로 좋지 않다는 말은 실제로는 좋다 하는 뜻이 아닌가? 17. 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소리야. 자네는 오늘 그 여자가 했던 결혼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부자 영감과 결혼하는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네. 18. 나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믿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교양인은 현지사의 말처럼 그 소문이 옳다고 생각하고 싶군. 18. 아르카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두드렸다. 제복 차림의 젊은 하인이 두 친구를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19. 거기에는 여느 러시아의 호텔 방들처럼 조잡한 가구들이 놓여있었지만 꽃이 꽂혀있었다. 19. 곧 오딘초바가 간편한 아침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봄날의 햇빛을 받아 훨씬 더 젊어 보였다. 19. 아르카대는 바자로프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오딘초바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침착한 반면 바자로프는 당황스러워했다. 19. 아르카대는 속으로 놀랐다. 바자로프 자신도 자기가 당황하는 걸 느끼고 마음이 언짢았다. 19. 이것 봐라. 여자를 다 두려워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바자로프는 시트니코프를 흉내내어 알락의자의 몸을 쭉 펴고 앉아서 지나치게 허물없는 태도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 오딘초바가는 바자로프에게서 맑은 두 눈을 떼지 않았다. 19. 안나 세르게 예브나 오딘초바는 유명한 미남자의 협작군이자 노름꾼으로 이름난 세르게 니콜라이비치 로크테프의 딸로 태어났다. 19. 그는 한 15년 동안 베테르부르그와 모스코바에서 떠들썩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 재산을 노름에 탕진하고 시골에 정착해야 했다. 19. 그러나 얼마 후 시골로 돌아온 그는 곧 20살이었던 안나와 12살이었던 카테리나에게 아주 적은 재산만을 남기고 죽었다. 19. 그들의 모친은 영락한 공작 가문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전성기를 누릴 때 베테르부르그에서 세상을 떠났다. 19. 아버지가 죽은 후 안나의 생활은 아주 고통스러웠다. 베테르부르그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은 그녀가 집안 살림을 돌보고 한척한 시골 생활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 근방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하나 없었다. 20. 그녀의 아버지는 이웃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했다. 아버지는 이웃들을 경멸했고 이웃들도 그를 경멸했다. 21. 그러나 안나는 당황하지 않고 곧 이모 뿔대는 공작의 딸 아부도치아 스테파노바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보호자로 삼았다. 22. 표독스럽고 오만한 이 노파는 조카 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좋은 방을 차지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덜대며 잔소리를 해댔다. 22. 그리고 정원에 산책을 나갈 때도 자기의 유일한 농노인 무뚝뚝한 하인을 꼭 데리고 다녔는데 그 농노는 파란 장식끈이 달린 황록색 낡은 제복을 입고 삼각모를 쓰고 다녔다. 23. 안나는 이모의 모든 변덕을 끊기게 참아내면서 동생을 교육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벽촌에 파묻혀 쓸쓸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24. 그러나 운명은 안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오딘초프란 아주 부유한 사람이 우연히 안나를 보고 반해서 청혼을 했고 그녀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25. 그는 46살 처음 된 괴짜에다 건강염려증 환자였고 뚱보였지만 어리석지는 않았고 마음속도 나쁘지 않았다. 26. 그는 6년 동안 안나와 살다가 전 재산을 그녀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7. 안나 세력에 예보나는 남편이 죽은 후 약 1년 동안 마을에서 나가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28. 그러다가 여동생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잠시 독일에서 머물러서나 곧 실정이 나서 그리운 거주지인 니콜스코예로 되돌아왔다. 29. 니콜스코예는 땐땐땐 시에서 40km쯤 떨어진 곳이었다. 29. 거기에는 훌륭하게 꾸민 저택과 여러 개의 온실이 딸린 아주 멋진 정원이 있었다. 30. 죽은 오딘초프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30. 안나 세력에 예보나는 볼일을 보러 아주 드물게 잠깐씩 시내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31. 현 내에서는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딘초프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녀를 심하게 비난했으며 그녀에 관한 온갖 흐무맹랑한 소문이 난무했다. 32. 사람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사기 도박에 일조를 했고 괜히 외국에 간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감추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믿었다. 33. 자 이제 알겠소? 이야기꾼들은 붕괴하며 말을 맺곤 했다. 34.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지요? 하고 사람들은 말했다. 35. 현내의 유명한 재담군은 보통 어디 그뿐인가 지옥에도 갔다 왔지? 하고 뜻붙였다. 36. 이 모든 소문이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37. 그녀는 자유로웠으며 아주 결단력이 있었다. 37. 오딘 초반은 안락의자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포개고 앉아 바자로프의 이야기를 들었다. 38. 바자로프가 평사시와는 달리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이려고 무든히 애쓰는 걸 보고 아르카디는 깜짝 놀랐다. 39. 아르카디는 바자로프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40. 안나 세르게 예보나의 표정으로는 그녀가 바자로프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짐작이 안 갔다. 40. 그녀는 여전히 상냥하면서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아름다운 눈은 관심으로 빛났다. 41. 그러나 그 관심은 담담한 것이었다. 41. 처음 몇 분 동안 바자로프의 파격적인 은행은 어떤 역한 냄새나 날카로운 음양처럼 그녀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녀는 곧 그가 당황하고 있음을 느꼈다. 42. 그것은 그녀에게 만족을 주었다. 42. 그녀는 속물적인 것을 싫어했는데 그 누구도 바자로프를 속물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42. 그날 아르카디는 계속 놀랐다. 43. 아르카디는 바자로프가 오딘초바를 현명한 부인으로 상대하며 그의 신념과 견해를 피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44. 그녀 자신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대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었다. 45.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바자로프는 의학, 동종요법, 식물학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45. 오딘초바는 지난 고독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았다. 46. 그녀는 여러 권의 좋은 책을 읽었고 자기 생각을 정확한 러시아어로 표현했다. 47. 그녀는 음악으로 화제를 돌렸지만 바자로프가 예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는 아르카디가 민중적 멜로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학 쪽으로 다시 슬쩍 화제를 돌렸다. 47. 오딘초바는 여전히 아르카디를 동생처럼 대했다. 48. 그녀는 아르카디의 슬량함과 젊음의 순박함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48. 다양하고 활기 있는 한담이 3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49. 마침내 두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49. 안나 세력의 예보나는 다정하게 그들을 쳐다보며 아름다운 하얀 손을 두 손 앞에 내밀었다. 50.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저하면서도 정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1. 두 분이 지루하셔도 괜찮다면 니콜스 코에의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52.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안나 세력의 예보나. 52. 아르카디가 소리 높이 말했다. 53. 더 없는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53. 그럼 당신은요? 무슈 바자로프? 54. 바자로프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54. 아르카디는 자기 친구가 얼굴을 붉히는 걸 보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54. 그래 어떤가? 55. 그리로 나와서 아르카디가 친구에게 물었다. 55. 자네는 아직도 그녀가 오오 아아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나? 55. 알게 뭔가? 55. 그녀는 표정이 너무 차가워. 55. 바자로프가 대꾸했다. 55. 그리고 잠시 잠자코 이따가 덧붙여 말했다. 56. 공작 부인이고 여왕이야. 57. 긴 옷자락을 뒤에 들이우고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57. 러시아 여왕은 러시아를 저렇게 잘하지 않지? 58. 아르카디가 말했다. 58. 그녀는 어려움을 겪었어. 59. 우리가 먹는 빵을 먹어본 거야? 59. 어쨌든 그녀는 매혹적이야. 59. 아르카디가 말했다. 60. 참 실한 몸뚱이야. 60. 바자로프가 말을 이었다. 60. 지금 당장 해부대에 올려놓고 싶은 걸? 61. 제발 그만하게 여보게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61. 알았어 화내지 말게 순진한 사람 같으니 일등품이란 소리야. 61. 그 여자의 집에 가봐야겠어. 62. 언제? 62. 모레쯤 가지. 63.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63. 국거신화와 샴페인이나 마셔? 63. 자네 친척인 자유주의자 고관의 이야기나 들을까? 64. 모레 당장 떠나자고. 64. 우리 아버지의 조그만 영지도 거기서 멀지 않아. 64. 니콜스코에는 땐땐땐땐로 옆에 있지. 65. 맞아. 아주 잘 됐어. 65. 우물쭈물 할 것 없네. 바보들과 영리한지 않은 사람들만 우물쭈물 하는 거지. 66. 자네에게 말하는데 정말 실한 몸뚱이야? 66. 사흘 후 두 친구는 니콜스코에로 가는 도로를 따라 마차를 달리고 있었다. 67. 날씨는 맑고 그리 덥지도 않았다. 67. 살찐 역마들은 땀 묶은 꼬리를 가볍게 흔들며 사이좋게 달려갔다. 68. 아르카디는 도로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69. 축하해 주어. 바조로프가 갑자기 소리쳤다. 69. 오늘 6월 22일은 내 명명일이야. 69. 내 소호신이 날 어떻게 돌봐주나 두고보세. 69. 오늘 집에서는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겠지? 69.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또 붙였다. 69. 그래 기다리라지 뭐. 69. 우선 큰일이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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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우선 크가 models다. 70. 우선 큰일이야 있다를 보 kh Öyle 집에서 60. 우선 unc us s 65. 우선 bits